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 입니다 이번에는 이 밈 크리에이터 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밈 크리에이터 카피 왜 카피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무브트 트래쉬 날리고 저는 밈 크리에이터를 켜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쵸 바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앱을 살펴보시고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뭐 이런게 있네 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앱 처음이야 그러면 음 밈 크리에이터 아 여기구나 코드복에 그 다음에 여기가서 이제 start walkthrough 해야죠 to fetch its 데이터 the app use an observable object 우 어려운거 나왔어요 그런게 있답니다 이런게 있대요 일단은 뭐 읽고 느낌을 가지고 네 넘어가시죠 this is the panda model object its structure to mirror the json data required from its url 음 이렇게 어떤 url 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온대요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뭐 어레이로 샘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뭐지 뭐지 어레이 뭐지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지시면은 네 요 다음 강의인 swift ui로 swift 문법 배우기나 아니면은 오늘의 swift ui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좀 더 실용적인 앱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막 자세하게 뭐지 어떻게 쓰지 보다는 그냥 얘네가 시키는 대로 어차피 답도 다 주고 코드 다 주잖아요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 나오는 설명들 뭐 강조되어 있어요 observing them observing 관찰하고 있다 무엇을 관찰하는거지 published value 이런 식으로 뭐 나옵니다 설명이 쭉 나와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았는데 다운이 다 받아지는 걸 관찰하고 있다면 다 받아지면 이미지를 갈아 끼우겠다 이런 거겠죠 누르면 딸깍 이렇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관찰자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이미지가 다 다운받아졌네 오케이 갈아 끼워줄게 짠 요런 식이죠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고 맨 처음에 공부하기 좋은 내용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예제 앱도 있고 그리고 얘가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니까 읽어 보시면서 음 데이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렇구나 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you have the json data you can use it to load panda image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 url을 요청을 하면 암튼 데이터가 올 거예요 뭔가 이미지가 날아오겠죠 그럼 그 날아오는 이미지는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description과 이미지 url 그렇게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변환을 해서 우리가 불러와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죠 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있고 뭐 쭉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기 보다는 어떤 비동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바뀌기 전까지 이 버튼이 안 눌리면 이상하잖아요 얘 누르고 버튼 눌려야 되죠 글자도 쳐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미지를 다운받는 동안 이 버튼을 눌렀을 때도 앱이 잘 동작해야 돼요 그게 비동기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지가 다 다운받아졌을 때 얘가 톡 하고 바뀌는 것들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서 여기에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다 정도이네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시고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Meme Creator는 요약을 해드리면은 URL 데이터 가져오는 것들 그리고 비동기 그 다음에 Observing 그 다음에 Environment Variable Environment Environment Object 이런 키워드들이 좀 더 궁금할 때 일단은 여기 와서 튜토리얼로 쓰신 다음에 하나하나 좀 더 복잡한 예제를 연습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거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처음에 이전에 했던 뭐 어버웃미처럼 이렇게 해피한 걸 하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느낌이라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덮어도 됩니다 얘는 네 튜토리얼 치고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이미지 다운로드 그 다음에 비동기 공부할 때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